기성충이 만약에 우리한테 이로운 어떤 존재라면 회충약을 먹어야 되는 건지? 저는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외관상 좀 안 좋고 회충이 외로움에 지쳐서 입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냥 회충약을 먹어주는 게 더 낫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회충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한 0.01%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검사를 하지 않고 회충약을 먹여도 회충이 다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되게 이익이었는데 지금은 회충 벌린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충약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